뮤비에 출연한 게 두 번째인데요. 두 번째라 그런지 조금 더 프로답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출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절하시고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저도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었고요. 호흡이라고 할 것이 있나 싶지만 어쨌든 열심히 했습니다.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노래도 너무 신나고 밝고 명랑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이번에 촬영하게 되면서 음악을 받았는데 우리 다를 거 없잖아 라는 가사가 저한테는 와 닿았던 것 같아요. 각자 다른 외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저희는 다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그 이야기가 담겨서 저는 되게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잠시만요 감정 좀 잡을게요. 네 치즈님 이번 신곡 화이팅 치즈 화이팅 치즈의 신곡 로저 화이팅 specs 추운 랩 mach 励 저 거 comedy me